유튜브 채널을 구축하는 방법 새로운 조회자들을 끌어들이는 방법과 이들을 구독자로 만드는 방법 단골 시청자 확보 시청자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방법 즉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속 다시 방문하도록 컨텐츠를 정리하여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채널을 TV, 노트북, 태블릿 혹은 모바일 기기에서 일관성 있게 브랜딩한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비법도 소개합니다 모든 채널이 독특하기 때문에 채널의 개성이 다양한 기기에서 일관성 있게 보여진다면 좋겠죠